안녕하십니까 지산철학관을 찾아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. 저희 지산철학관은 50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철학관으로서 오랫동안 쌓아온 명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데 도움을 드리는 다양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 사주나 장명, 궁합, 태길 등 어떠한 상담이라도 궁금하신 것들에 대한 속 시원한 답을 드리며 늘 행복한 삶, 희망찬 내일을 향해 가벼운 발걸음을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